좋습니다. 일단 그러면 괜찮다고 하니까 한 번 가봅시다. 이제 재민이 선수예요. 과연 지금 3연승 중인 유타를 꺾을 수 있을지 제가 아는 난혜민 학생은 수호욕이 강한 학생입니다. 아 그래요? 파울이었습니다. 파울. 승민이 여유로운데? 이런 건 이제 기싸움인 거죠. 유타! 유타 넘어갔습니다. 유타 넘어갔어요. 유타 넘어갔어요. 나재민! 3연승에 유타를 꺾습니다. 우리 나재민 학생. 와요. 스페어 바다. 스페어 바다! 자! 맥시아 시켜. 고맙습니다.